안녕하세요 간단한 디자인 내가 알고 말지 시리즈 2편 포토샵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도비의 솔루션 컨설턴트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갑자기 배너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 디자이너가 부재중인 경우 급하게 소셜 채널에 업로드를 해야 할 캠페인 이미지를 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번뜩에는 캠페인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너무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 같이 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굉장히 속이 많이 타실 텐데요 이제는 어도비의 포토샵과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AI인 파이어플라이를 활용을 하셔서 이런 간단한 디자인 시안들은 마케터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형태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 있는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가 이미 제작을 해둔 디자인 컨텐츠에 마케터 분께서 간단한 텍스트를 수정을 한다던가 이미지의 다른 사이즈를 제작을 하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작된 컨텐츠에 캠페인 문구가 급하게 변경이 되어야 할 경우 텍스트를 간단하게 수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브랜드 컬러가 바뀌었을 때 컬러를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이즈 소셜 채널에 업로드할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토샵에서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토샵으로 화면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실제 포토샵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디자이너 분께서 다양한 사이즈로 배너 시안을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디자인 시안 안에서 캠페인 문구도 수정이 필요하고 배경 이미지로 사용이 된 이 배경 이미지의 색상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보정들은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 포토샵 파일을 어떻게 불러와야 하고 불러온 포토샵 파일에서는 어떤 영역을 선택해서 편집해야 하는지부터 아셔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되어 있는 파일은 닫고 다시 새롭게 이 PSD 포토샵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서 파일 메뉴를 활성화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파일에서 열기 메뉴를 통해서 디자이너 분께 공유받은 PSD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 배너 언더바 최종이라는 PSD 파일을 선택을 했고 오픈하게 되면 바로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이제 현재 화면 정중앙에 디자인 시안 포토샵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고 화면의 왼쪽은 다양한 아이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구 상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편집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이 도구 상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편집 도구들을 적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레이어라는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이 작업 시안을 보기 편하게 확대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축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축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윈도우에서는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맥에서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가 많이 된 경우에 화면 정중앙에 꽉 차도록 아트보드를 배치하시고자 하실 때는 커맨드 또는 컨트롤 0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에 꽉 찬 형태로 3개의 아트보드를 정중앙에 배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는 이렇게 단축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왼쪽에 도구 상자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돋보기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돋보기 도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 상단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돋보기 도구의 세부 속성들을 바꾸실 수 있는 속성 패널이 활성화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버튼으로 확대 마이너스 버튼으로 축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를 통해서 편집이 편리하도록 이제 화면을 구성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레이어 패널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합성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어라는 것은 투명한 필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장의 투명한 필름지에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텍스트를 배치를 해서 한 장의 이미지 화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합성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현재 세 가지 사이즈의 배너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아트보드 레이어가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아트보드에서 세부적으로 활용이 되었던 이미지 소스와 텍스트 소스들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아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분들의 성향 또는 작업 방식에 따라서 한 파일에다가 아트보드를 하나만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한 파일에 세 가지의 아트보드를 생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트보드가 하나만 있으실 경우에는 이 아트보드 패널이 하나만 보이시겠죠? 하위에 이렇게 패널을 확장하시게 되면 각각의 패널에 맞는 세부 레이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레이어가 어떤 아트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찾기가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면 아트보드의 왼쪽 상단마다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레이어를 찾아주실 수도 있고 선택 도구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아트보드를 선택할 때마다 왼쪽의 레이어 패널이 하이라이트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때마다 현재 편집 중인 편집 레이어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저는 300에 600 사이즈의 세로 형태의 배너에서 먼저 텍스트 수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에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아트보드 레이어를 확장을 했더니 이 아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레이어들이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편집하시는데 어떤 특정 레이어만 잘 지정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레이어 앞쪽에는 사각형의 썸네일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이어인지 T로 구성이 된 것은 바로 텍스트 레이어입니다 텍스트가 구성이 된 경우에는 알파벳 T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외에 이미지 소스들은 사각형의 썸네일로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디스커버리 캠페인과 함께 하세요라는 문구를 디스커버리 데이즈라는 문구로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편집하려는 레이어가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포토샵에서는 편집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수정이 필요한 텍스트 레이어를 찾아볼 텐데요 지금 이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주셨지만 텍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레이어 구성해서 찾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를 선택만 해주시면 해당 레이어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그래픽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그래픽 레이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레이어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하단에는 폰트 정보 그리고 글자의 크기 글자의 컬러 정보들을 바꾸실 수 있는 패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집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만 해주시게 되면 텍스트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캠페인이라는 문구를 데이즈라는 문구로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해당 레이어를 한 번만 더 선택을 해주시면 편집 적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단의 배너도 텍스트 수정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트보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편집이 필요한 아트보드가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해당 아트보드의 레이어 패널을 확장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찾아볼게요 선택 도구로 클릭만 하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로 바로 선택 영역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즈와 함께 하세요 라는 문구로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텍스트 수정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텍스트 수정이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바로 더블 클릭하시고 글자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폰트 정보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서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고 글자의 크기 컬러 정보 어렵지 않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텍스트 수정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이미지 시안에 이 이미지 색상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델 이미지를 가지고 캠페인 시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지금 이 약간 그리스 배경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와 컬러 톤을 좀 막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컬러 이미지를 바꾼 상태로 소셜 채널에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다양한 색보정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토샵에 파이어플라이를 활용을 하셔서도 손쉽게 이미지 영역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 이미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를 또 레이어 활성화 해주셔야겠죠 레이어를 찾아주실 수도 있고 저는 300, 600의 F페이지의 아트보드를 먼저 활성화한 상태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배경 이미지에서 이 모델 영역에 빨간색의 원피스를 약간 톤을 맞추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플라이를 활용을 하실 때는 선택 도구만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도구 상자에 세 번째 아이콘을 꾹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선택 도구의 하위 메뉴들까지 같이 활성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구 중에 저는 올가미 도구라는 것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올가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선택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마우스로 경로를 그려서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 선택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올가미 도구를 활성화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도구 상자의 아이콘과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집이 필요한 원피스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원피스의 테두리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세밀하게 영역 지정을 하진 않을 거고요 테두리의 영역을 쭉 따라서 그려준 상태에서 첫 시작점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신 이후에 마우스 클릭을 떼주시면 점선으로 깜빡깜빡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점선 부분이 바로 현재 이 이미지의 특정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만 편집 적용을 하겠다라고 영역 지정을 해 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생성형 채우기라는 것을 활성화 하시게 되면 어도비의 생성형 AI인 파이어플라이의 명령 프롬프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편집하려는 파란 원피스라는 문구를 입력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바로 생성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생성 버튼을 활용을 하셔서 파이어플라이가 파란 원피스로 대체를 해주는 과정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원피스가 생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변경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의 베리에이션 값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이 세 가지의 시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또다시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제가 입력한 파란 원피스라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또 다른 형태의 베리에이션 값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피스가 조금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이 원피스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바로 파란 원피스라는 레이어가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원본의 이미지는 유지한 상태로 새로운 시안 이미지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아트보드에도 동일하게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아트보드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원피스 이미지 모델 선택하시면 레이어가 활성화됩니다 똑같이 올가미 도구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파란 원피스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파란색 원피스 시안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어플라이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특정 영역을 지정하시고 원하는 이미지의 명령어만 정확하게 개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 색 보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디자인 시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업로드할 소셜 페이지에 맞는 다른 사이즈의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이 캠페인 이미지를 포스팅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정사각형의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 시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시안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인스타그램의 포스팅 사이즈로 새롭게 문서를 생성을 하고 이제 디자인 캠페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도구 상자에 가장 첫 번째 아이콘을 꼭 눌러주시게 되면 돼지 도구라는 메뉴로 활성화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다양한 아트 보드, 다양한 디자인 시안이 생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 새 문서를 만드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새 돼지 도구를 활성화 하시게 되면 어떤 사이즈의 돼지를 생성할 것인지 사이즈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아트 보드가 포토샵 파일 하나에 여러 가지의 사이즈로 생성이 되신 경우에는 이렇게 새 돼지 도구를 활용을 해서 아트 보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트 보드 하나씩 포토샵 파일로 별도로 구성해서 생성을 하셨을 경우에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트 보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1024 사이즈의 정사각형의 아트 보드가 필요합니다 사이즈를 기입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새로운 돼지를 추가하실 수 있는 플러스 버튼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 정중앙에 빈 여백에다가 바로 새로운 돼지를 추가하실 수 있도록 마우스 포인터가 새 돼지 추가 모드로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빈 여백을 클릭만 해주시면 새로운 돼지 1이라는 아트 보드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돼지 1이라는 아트 보드가 생성이 된과 동시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도 돼지 1이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레이어의 이름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레이어의 이름은 돼지 1이라는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알아보기 쉽게 1024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레이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트 보드가 하나 생성이 완료가 됐고 정사각형의 아트 보드의 디자인 시안에 활용했던 이미지 소스들을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원본의 이미지 소스들을 갖고 있으셔야겠죠 갖고 있는 이미지 소스는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이너에게 이 디자인 시안에 활용한 이미지 소스를 미리 공유 받은 상태이고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컨트롤 0을 통해서 화면에 꽉 차도록 이제 화면을 확대했고요 이미지 소스를 새롭게 만든 아트 보드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가지고 올 때도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 아까 특정 영역을 지정을 하시고 명령어를 입력을 했더니 그 제가 선택한 부분에만 명령어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선택 도구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 어떤 편집 기능들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사각형의 이미지 영역을 모두 복사해서 이 새로운 인스타그램 아트 보드에다가 복사 붙여 넣기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사하려는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각형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각형 도구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보시면 사각형으로 특정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는 선택 도구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각형의 이미지를 따라서 영역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의 테두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점선의 영역으로 이미지가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Ctrl C 또는 Command C를 통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상단의 편집 메뉴에서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한 상태에서 현재 편집 중이던 배너 언더바 최종이라는 포토샵 파일로 다시 탭을 이동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Ctrl V 하겠습니다 Ctrl V, Command V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구성을 보시면 1024 인스타라는 아트 보드 하위에 레이어 이미지가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너 이미지 배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미지를 배치를 했더니 이미지의 사이즈가 딱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미지의 크기를 꽉 차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다양한 리사이징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또다시 파이어플라이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델 이미지가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이 정도의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단과 외곽의 이런 테두리 부분의 빈 여백들을 메꿔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개체 선택 도구라는 것을 꼭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네 번째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구 상자 네 번째에도 이제 선택 도구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자동 선택 도구라는 것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는 영역과 똑같은 색상 값을 가진 영역을 한 번에 영역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 선택 도구인데요 저는 지금 배경 값이 흰색으로만 되어 있고 이 부분만 메꿔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로 활용을 해볼 겁니다 자동 선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빈 여백을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지정한 흰색의 빈 여백만 깜빡이는 점선으로 영역 지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배경 값을 메꿔 넣을 건데요 이때 한 가지 옵션만 더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이 메꿔 넣는 파이어플라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픽셀을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역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사진의 일부 영역이 지정이 되도록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 메뉴를 지정하시게 되면 하위 메뉴에 수정이라는 메뉴를 활성화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영역을 확대하실 수 있는 편집 메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대 메뉴를 통해서 저는 한 20 픽셀 정도의 영역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하게 되면 이제 20 픽셀만큼 영역이 확장돼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하단에 생성형 채우기 메뉴를 활성화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명령어 없이 생성 버튼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샵 내에 있는 파이어플라이의 생성형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특정 영역을 지정을 해서 명령어를 기입하게 되면 그 명령어를 기반한 이미지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지만 명령어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간단한 방법으로 배경 이미지가 순식간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이런 다양한 시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첫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킵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 캠페인 시안이 들어가 캠페인 문구가 들어갈 배경의 그래픽 소스도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요것도 제가 마침 디자이너한테 공유를 받았어요 똑같이 선택 도구를 가지고 파일에서 열기를 통해서 이 그래픽 소스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전체 영역을 가지고 올 거고요 영역을 선택해서 복사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이미지가 지금 커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의 편집 자유변형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변형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 불러온 그래픽의 테두리가 사각형 파란색의 박스로 프레임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서리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하실 수 있도록 대각선의 방향키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크기 조절하실 수가 있고 화면 정중앙, 이미지 프레임의 정중앙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면 까만색의 삼각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위치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위치 이동하셔서 원하는 영역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적당하게 배치가 됐다면 엔터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치를 하고 보니 배경 이미지가 깔려 있어서 조금 어색하죠 저는 이 파란색에 컬러가 들어가 있는 원형의 그래픽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흰색의 빈 공간들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제거하는 방법들은 이제 빠른 작업 이런 것 통해서 빠르게 배경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작하실 때 특정 회사 로고들의 배경값을 지우거나 이럴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빠른 작업 메뉴 보시면 이제 속성 패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바로 상단에 속성 패널을 보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속성 값들을 바꾸실 수 있는 메뉴로 구성이 되는데요 레이어 2번 이 그래픽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빠른 작업 합의 메뉴에서 배경 제거라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 제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이 배경 흰 값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트보드를 한번 만들어봤고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생성도 해봤고 이제 생성한 레이어에 이제 배경 값이 사이즈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어플라이의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서 배경 값도 메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 문구를 배치할 배경 그래픽 소스도 가지고 와서 특정 이미지의 배경 값도 제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디자인 시한과 거의 유사하게 이미지 배치가 다 완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죠 캠페인 문구를 넣을 텍스트를 상단에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파일의 원피스 컬러만 바꿔주시면 이 캠페인 시한 제작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는 이제 왼쪽에 도구 상자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도구 상자에 보시면 T라는 대문자 T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 문자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입력 도구 선택을 하시고 나서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이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커서로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입력이 필요한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샘플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새로운 여행을 시작 라고 문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입력한 텍스트가 이제 폰트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폰트 변경할 텍스트들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하위 메뉴를 통해서 폰트 정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원하는 폰트 이제 보유하고 있는 폰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이 캠페인 디자인에 활용했던 폰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도 여기에서 바로 수정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또는 이제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의 속성 값을 변경하실 수 있는 속성 패널이 그때그때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문자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으실 경우에는 문자 정보들을 바꾸실 수 있는 문자 편집 속성 패널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텍스트 폰트에 크기 아이콘을 조정하실 수 있는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가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바로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폰트 사이즈 재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반영이 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이동 도구를 통해서 위치 이동까지 완료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원피스 색상을 바꾸고 이제 퍼플리싱 전에 로고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이제 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해당 레이어에서 이 원피스 색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동 도구를 가지고 편집하려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해당 레이어를 활성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해볼게요 생성형 채우기에서 파란 원피스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파이어플라이의 생성형 채우기가 제가 지정한 영역의 원피스를 파란 원피스로 재생성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파란색 원피스 만들어졌죠 저는 그냥 첫 번째 시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에 로고까지만 넣어 주시면 이제 업로드 가능한 포스팅 파일이 제작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이제 캠페인에 로고까지 저는 공유를 받은 상태이고 사각형 선택 도구로 영역을 지정해서 복사하고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크기가 맞지가 않죠 아까처럼 편집에서 자유변형 활용을 하셔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 배치를 했는데 로고가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처음에 레이어가 이제 투명한 필름지이고 그 필름지들이 여러 장이 쌓여가면서 하나의 합성 이미지 그 장면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어 구성이 계속 쌓이면서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은 되었지만 이 레이어 3이라는 로고 레이어가 지금 하위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레이어의 위치만 가장 상위로 올려주시면 배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안 위치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가 가능한 사이즈의 디자인 시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토샵 안에서 직접 원하는 사이즈의 문서를 만들어서 이 디자인 시안에 활용했던 이미지 소스들을 모두 레이어로 배치를 하셔서 시안 완성을 했는데요 파일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통해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보내기에서 바로 내보내기 형식 메뉴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왼쪽에서는 각각의 어떤 아트보드의 이미지를 내보낼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어떤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지 그리고 이미지, 퍼블리싱 되는 이미지의 크기는 어느 사이즈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트보드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내보내기 형식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포토샵 파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트보드를 선택해서 퍼블리싱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1024 사이즈로만 선택을 할 거고 이 이미지만 퍼블리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 모드에서 1024 아트보드만 활성화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이미지로 저장을 할 것인지 이제 포맷을 여기서 넣어주실 수가 있고 이미지 크기 제가 최초에 생성한 것처럼 1024, 1024 정사각형의 사이즈로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세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내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경로를 지정을 하셔서 바로 하나의 이미지 소스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포토샵 안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이미 만들어놓은 시안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이즈의 이미지로 변경을 하시고 생성된 이미지 시안의 폰트를 수정하거나 이미지의 색 보정을 변경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이너가 이미 생성해놓은 시안을 기반으로 해서 사이징을 다시 재생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저의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제 마케팅 캠페인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새로운 아트보드에서 이제 원하는 배경 이미지도 한번 제작을 해볼 거고 다양한 위치의 오브젝트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퍼블리싱을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포토샵 화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 새 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배경 이미지부터 원하는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해볼 텐데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지에 따라서 아트보드를 생성하실 수 있는 메뉴 탭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할 정사각형의 아트보드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외부로 설정을 할 거고 폭과 높이는 1024x1024 정사각형 사이즈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웹용에 처절화가 되어 있는 설정값이기 때문에 기본값 그대로 둔 상태로 만들기 버튼 눌러줄게요 새로운 아트보드가 생성이 됐고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돼지1이라는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1024x1024라는 이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배경값으로 활용할 이미지 소스가 없기 때문에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컨셉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성해볼 캠페인의 이미지는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여행을 가서 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고 인증에 참여하는 이벤트에 관련된 캠페인 이미지 시안을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모험을 하는 듯한 이런 배경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요 오로라가 비치는 멋있는 설산을 배경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 도구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채우기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컨셉의 이미지에 문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로라가 보이는 겨울 설산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활성화했습니다 세 가지의 베리에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배경으로 적용을 해서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경까지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 앞쪽에다가 좀 나무가 눈에 쌓인 나무가 배치가 돼서 이미지를 좀 꽉 차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배치하려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 이제 왼쪽에 도구 상자에 올가미 도구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가미 도구를 가지고 왼쪽에 빈 여백에다가 나무가 배치될 영역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생성형 채우기를 통해서 눈이 쌓인 소나무라고 문구를 입력을 했고 생성해볼게요 시안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조금 어색하네요 그러면 생성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시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생성을 해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안이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배치하도록 레이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로라 보이는 설산 레이어 그리고 눈이 쌓인 소나무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앞쪽에 어떤 모험가가 서 있는 이 우로라를 지켜보고 있는 모델의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또다시 배치할 모델에 문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겨울 모자를 쓰고 이제 패딩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배치가 되도록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요 사실 그 모델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이어플라이를 통해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사실감 있는 마케팅 이미지를 위해서 이거보다는 실제 모델 이미지를 가져다가 생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된 레이어는 제거를 하고 원하는 소스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이제 불필요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레이어를 제거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활용할 모델 이미지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합성할 모델 이미지를 불러온 상태이고요 이제 합성할 영역을 사각형 선택 도구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아트보드에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미지 소스가 아트보드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편집에서 자유변형을 통해서 소스의 크기를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키를 눌러서 적용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배경 소스에다가 합성을 하고 봤더니 모델이 서 있는 이 배경에 불필요한 부분이 같이 레이어로 합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이제 왼쪽에 선택 도구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화면 상단에 선택 및 마스크라는 버튼이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제 영역 선택 부분을 세밀하게 조절할 레이어 2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 및 마스크를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택 및 마스크를 지정을 하자마자 포토샵의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에 어떤 부분이 보여지게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제거가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역을 세밀하게 지정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상단에 피사체 선택만 하시게 되면 이제 모델 부분을 세밀하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보기 모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 선택이 됐고 제거가 될지에 대해서 보기 편하게 모드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가능선 다듬기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세밀하게 이런 머리카락까지도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사체 선택 그리고 가능선 다듬기를 통해서 영역 지정만 완료라는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 영역이 이렇게 세밀하게 영역 지정이 되면서 배경이 제거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까지 배치를 완료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배치를 하고 봤더니 배경값이랑 약간 색감이 달라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색보정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색보정 같은 경우에는 필터 효과를 통해서 손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 메뉴에서 뉴럴 필터를 활성화 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프리셋의 필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일치라는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합성을 여러 이미지 소스들을 활용하셔서 배치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색감이 잘 맞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운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런 색상 값을 일치시켜서 손쉽게 색상을 적용해 주실 수가 있는 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오로라가 보이는 설산을 소스 값으로 해서 모델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강도를 높이게 되면 이제 모델 이미지의 색감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거나 줄여가면서 색감이 맞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도를 조금 낮추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부분은 선택 해제 해주시면 선택 영역 해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까지 배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상단에 어떤 그래픽 소스를 넣어서 이제 배경값으로 넣고 문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 배경 부분이 되는 부분에 이제 원하는 그래픽 소스가 있다면 해당 그래픽 소스를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 똑같이 올가미 도구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문구를 넣어서 어떤 객체를 넣어 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 연기가 흘러가는 듯한 장면으로 배경값을 넣어서 이제 그 해시태그 문구가 들어가는 그 글자가 잘 보이도록 배경 소스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색의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도록 배경 그래픽으로 추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스가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는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약간 연하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또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시태그 문구가 들어갈 영역에 이런 배경도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텍스트 영역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해시태그 문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 투어 네 아웃더 브랜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제 문구에 대한 폰트 정보 이런 것들 다 수정하실 수가 있고 저는 약간 두꺼운 서체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도 지정했고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을 할 거고 위치 이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 캠페인에 맞는 로고까지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활용했던 로고를 사각 선택 도구로 지정을 해서 복사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동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편집해서 자유변형으로 크기 조절 이렇게 해서 배치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컨셉의 이제 그 캠페인 이미지를 하나의 새로운 아트보드에서 배경을 생성함과 동시에 원하는 소스들을 배치를 해서 하나의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이미지는 아까와 동일하게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미지 소스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트보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해두시게 되면 레이어 정보를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레이어 편집이 가능하도록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사본 저장을 통해서는 다른 형식의 파일로 이미지를 재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토샵과 파이어플라이를 활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디자인 시안을 편집하시고 새롭게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마케터 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다양한 디자인 캠페인 시안들을 제작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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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